벅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이입니다. 저의 두 번째 미니앨범, 스트로베리 러쉬가 발매되었습니다. 스트로베리 러쉬 앨범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잊고 있던 어린 시절 소중했던 꿈과 상상들을 우연한 계기로 기억하게 되고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앨범인데요. 다채로운 멜로디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사에 저만의 에너지가 더해져서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앨범입니다. 그럼 추의 새 앨범 스트로베리 러쉬를 지금 바로 벅스에서 만나보세요.